11기와 14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큐티 본문이죠 그 중에서 23절,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읽은 말씀을 관찰해오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가리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를 가리키고 앞부분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그 다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말합니다 41년간을 다스렸으며 41년, 굉장히 오랜 기간입니다 41년, 와우 그런데 41년 동안 다스리면서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다 참 좋은 일이죠 41년간 다스리며 영토도 회복하고 그런데 이 11개 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기록을 남깁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다음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악을 행하였고 죄를 지었다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41년간 땅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땅을 회복하고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악을 행하는가 죄를 짓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를 한 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더 중요한 거구나 예 오늘 메시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대단히 많은 것을 했는데 죄를 많이 지었다 그 슬픈 일입니다 그것보다는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무언가를 했는데 악을 행하였다? 그거 슬픈 일입니다 그것보다 짧은 기간 하더라도 아주 성결하게 성실하게 아름답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행하는 것 오늘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정연기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기간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크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아름답게 산 것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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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